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송편 만들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빚으시네요 그런데요 송편은 못생겨도요 만만히 쓰면 그만이죠 그쵸? 자 오늘은 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송편은 못생겨도 만만히 쓰면 그만이지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직역을 하면 산으로 가요 그리고 머리가 더 복잡해요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는 It's the inside of the 송편 that counts Inside of the 송편 송편은 송편이고요 Inside는 내부나 안의 뜻하니까 송편의 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It's the inside of the 송편 자 그러면 That counts는 무슨 뜻이냐 잠깐만요 Count? Count는 1,2,3,4,5 이렇게 수를 세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Count to ten 하면 열까지 세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Count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편에 속이 중요한 거야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는 의미겠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용하느냐 우리 사람 얘기할 때도 외모가 뭐가 중요해 속마음이 아름다운 게 중요하지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Of the 송편 빼세요 It's the inside that counts It's the inside that counts It's the inside of the 송편 that counts It's the inside of the 송편 that counts It's the inside of the 송편 that counts opus 1 3 곁을 2 3